하루 잉글리쉬 올리버 트위스트 한 문장씩 해석하기 친절 그리고 실망 올리버가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수로에 누워있었습니다 그곳에 빌 사익스가 올리버를 두고 갔거든요 빌과 다른 강도들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겨우겨우 도망쳤거든요 그리고 런던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올리버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이 올리버의 팔에 묶어둔 쇼울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그는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길에 도달할 때까지요 조금 더 가서 올리버는 어느 집에 도착했습니다 공포심을 느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집이었다는 것을요 강도질이 시도되었던 그곳이요 전날 밤에요 올리버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하인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앞문을 열자 그 중에 한 명인 자일스 씨가 올리버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도둑이네 내가 그를 썼거든 그는 외쳤습니다 잘쓰 부드러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요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내가 고모를 겁먹게 할 거라고 그 목소리는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아주 날씬하고 귀여운 얼굴을 한 다정하면서도 짙은 파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리버를 보았습니다 올리버는 안으로 실려 들어와서 홀 바닥에 누워있었습니다 어머 조그만 애가 불쌍하기도 해라 소년은 외쳤습니다 그를 위층으로 데리고 가요 자일스 살살 조심해서요 그 젊은 아가씨는 이름이 로즈였는데 의사를 데리고 오라고 명명했습니다 의사가 진찰해보니까요 총알이 올리버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부상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팔이 다 낫고 올리버가 다시 건강해지기까지는요 로즈와 그녀의 고무인 메일리 부인과 이름이 라즈버닌 의사와 그리고 모든 하인들도 심지어 자일스도요 올리버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었답니다 올리버는 그의 행운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런던으로 돌아가기를요 그래서 브라운 로우씨를 찾고 싶었습니다 라즈버닌 박사는 제안했습니다 올리버를 데리고 가겠다고요 런던으로요 그의 마차를 타고서요 그들이 거리에 도착하자 브라운 로우씨가 사는 거리요 올리버는 그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에요 저 집이요 저기요 저기 한 집이요 그는 외쳤습니다 신나서 가리키면서요 하지만 올리버의 흥분은 곧 사그라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밖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었거든요 임대라고 말입니다 라즈버닌 박사는 그의 마부를 옆집으로 보냈습니다 알아보라고요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슬픈 소식을 가지고서요 브라운 로우씨가 떠났다고요 6주 전에요 멀리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 제도로 말입니다 올리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끔찍했거든요 브라운 로우씨는 떠났을 테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올리버가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작은 나쁜 아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는 절대로 진실을 알 수 없겠지요 궁금한 이야기 라즈버닌 박사는 올리버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친구들한테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올리버는 무척 슬퍼했습니다 올리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한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는요 브라운 로우씨를 찾는 일에서요 하지만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에 라즈버닌 박사는 올리버를 다시 런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로즈 메일리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 모두 알게 돼서 기뻐했습니다 브라운 로우씨가 돌아왔고 그리고 무척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올리버의 소식을요 노신사는 올리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부 베드윈 부인도 올리버를 안아주고 기쁘게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인사가 모두 끝나고 올리버는 여념이 없었습니다 베드윈 부인에게 그의 모험담을 이야기하느라고요 로즈는 브라운 로우씨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따로 볼 수 있는지를요 왜냐하면 그녀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털어놓을 브라운 로우씨는 로즈를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브라운 로우씨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넨시라고 불리는 불쌍한 젊은 아가씨가 로즈를 만나러 왔습니다 런던에 있는 호텔로요 넨시는 로즈에게 몽크라고 불리는 남자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페이긴의 집에 며칠 전에 왔었다고요 넨시가 그곳에 있는 동안 말입니다 페이긴과 몽크는 서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도짓을 계획했거든요 로즈가 메일리 부인과 함께 사는 그 집에요 페이긴은 몽크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넨시는 문에서 듣다가 그들이 올리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몽크는 말했습니다 올리버가 그의 동생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원했습니다 페이긴이 주선해주기를요 올리버가 살해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올리버의 재산을요 제가 들었어요 몽크가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요 아가씨 넨시는 로즈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런던에서 머물고 있는 장소도요 그것이 제가 알게 된 방법입니다 어디에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나서 넨시는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이에요 아가씨 사랑하는 올리버가 어떤 해도 입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제 생명이라도 바치겠어요 그를 구할 수 있다면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요 로즈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끔찍한 몽크씨를 찾을 수 있겠어요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넨시는 약속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신사한 분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을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사분이요 제가 당신에게 말해줄게요 몽크를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말이에요 어디에서 당신을 만날까요 로즈가 물었습니다 런던 다리 위에서요 제가 그곳에 매주 일요일 밤에 있을게요 11시에서 자정 사이에요 넨시가 말했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로즈의 이야기에 흥미로워했습니다 여기 미스테리가 있군요 틀림없이 그는 말했습니다 넨시는 위험을 감수하려는군요 올리버를 위해서 그녀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네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인 도둑과 범죄자들은 분명히 그녀를 죽일 거요 그들이 알게 되면 그녀가 한 일을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소 올리버의 재생과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요 우리는 반드시 이 아가씨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알아내야 합니다 그녀에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요 만남 낸시는 런던 다리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 밤에는요 왜냐하면 빌 사익스가 아주 기분이 나쁜 상태여서 낸시를 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낸시가 그 집을 떠난다면 말입니다 페이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낸시의 태도와 행동이에요 왜 그렇게 낸시는 나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페이는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소년들 중에 하나를요 낸시를 따라가라고요 다음 주 일요일 밤에요 알아보라고요 그녀가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말입니다 스파이는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페이긴의 지시를요 그는 감시했습니다 낸시가 로즈와 브라운 로우 씨를 만나는 것을요 다리 위에서 한밤중이 지나서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소녀는 가까이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낸시가 키가 크고 군살이 없는 몽크를 묘사하는 것을요 그가 자주 가는 술집과 몇 시에 가는지도요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낸시는 말했습니다 there is a mark on his throat a big red 그의 목에 표시가 있어요 크고 빨간 a red mark 빨간 표시 Mr. 브라운 로우 interrupted her 브라운 로우 씨가 낸시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a mark like a burn or a skull 불에 된 자국 같은 표시 말인가요? 로즈와 낸시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why? yes 네 왜요? 낸시 replied 낸시는 대답했습니다 Do you know him? 그 사람을 아시나요? Mr. 브라운 로우 nodded 브라운 로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 grim expression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암울한 표정을 하면서요 Yes, yes I think I do 네 네 내 생각에는 내가 그를 알고 있네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Mr. 브라운 로우 lost no time 브라운 로우 씨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The very next day 바로 그 다음 날 He went out with two of his men servants 브라운 로우 씨는 두 명의 남자아인들과 나갔습니다 to look for monks 몽크를 찾으러 말입니다 quite near the public house of 술집 근처에서 which Nancy had spoken 낸시가 말해주었던 술집이요 They spotted their prey 그들은 그들의 먹잇감을 알아보았습니다 Before monks knew what was happening 몽크가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The men servants grabbed him 남자아인들은 그를 붙잡아서 Bundled him into a hackney carriage 그를 전세마차 속으로 묶어넣고 And drove off at a smart pace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to Mr. 브라운 로우 씨의 집으로요 The mystery is solved 미스테리가 풀리다 Monks was led to a back room 몽크는 뒷방으로 끌려갔습니다 Go outside and lock the door 강에서 나가서 문을 잠그게 Mr. 브라운 로우 told the men servants 브라운 로우 씨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Mr. Monks and I will speak together alone 몽크 씨와 내가 둘이서만 말할 것일세 The servants looked doubtful 하인들은 미심쩍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For monks seemed dangerous 왜냐하면 몽크는 위험한 것 같았으니까요 Nevertheless, they obeye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When they had gone 그들이 가자 Mr. 브라운 로우 looked at monks sadly 브라운 로우 씨는 몽크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For a few moments 잠시 동안은요 I thought this was the man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Mr. 브라운 로우 reflected silently 브라운 로우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He's the son of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구나 Nancy described him well Nancy가 그를 잘 설명했군 소리를 내서 그는 말했습니다 Your name is not monks 자네 이름은 몽크가 아니야 It's Edward Leiford Edward Leiford지 Monks gave a start of surprise 몽크는 놀란 표정을 했습니다 How'd you know that? 어떻게 알았지? He growled suspiciously 그는 의심하며 성내며 말했습니다 Mr. 브라운 로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Because I knew your father Edwin Leiford 왜냐하면 내가 자네의 아버지 Edwin Leiford를 알기 때문이지 And his sister Who died many, many years ago 그리고 그의 여동생도 그녀는 아주 오래전에 죽었고 On the very day She and I were to be married 내가 결혼하기로 했던 바로 그날이었지 A flicker of pain crossed Mr. 브라운 로우's face 고통스러운 표정이 브라운 로우 씨의 얼굴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그의 젊은 신부될 사람을 기억할 때요 나는 알고 있었다네 자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일세 그래서 그들이 헤어졌다는 것도 말이야 자네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그리고 브라운 로우 씨는 잠시 동안 말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네 자네가 형제가 있다는 것을 몽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난 형제가 없어 나는 외동 아들이었다고 자네 아버지의 결혼 생활에서는 외동이었지 맞아 브라운 로우 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 부모님이 헤어진 후 자네 아버지는 사랑에 빠졌다네 아주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와 아그네스 플레이밍이라는 불쌍한 아그네스는 그들의 아이를 낳다가 죽었지 아들이었는데 그 아이가 신의 은총으로 나중에 내 손으로 들어왔지 나는 아그네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지 자네도 알다시피 왜냐하면 자네 아버지가 나에게 초상화를 주었거든 그리고 그 소녀는 그녀를 꼭 빼달봤거든 몽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드러난 사실 때문에요 그러나 노신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리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철어점으로 가던 도중에요 그리고 브라운 로우 씨가 어떻게 올리버를 찾았는지도요 나는 알고 있었다네 자네가 이 미스테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야 나를 위해서 브라운 로우 씨는 몽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자네의 범죄자 생활을 알고 있었지 그리고 자네가 서인도 제도로 도망쳤다는 것도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를 그곳으로 쫓아갔었어 서인도 제도로의 항해는 헛고생이었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쯤에 몽크는 이미 영국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다시 집으로의 긴 항해를 했고 거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러 주 동안 몽크를 찾으면서요 하지만 그는 듣고 나서야 낸시가 흉터 있는 남자 이야기를 하는 것을요 노신사는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몽크가 있는지 말입니다 자네는 아주 나쁜 아이였어 그리고 여전히 악당의 강도이고 브라운 로우 씨는 선언했습니다 자네는 어린 올리버를 살해하려고 계약하고 있었지 안 그런가 그래서 자네가 자네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말이지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어 몽크는 고함을 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요 브라운 로우 씨는 쏘아붙였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펭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리고 자네가 함께 꾸민 음모도 말이야 몽크는 더듬거렸습니다 그가 누군데 그러면 경찰을 부를까 그리고 경찰한테 그것을 부인하게 해볼까 몽크는 공포에 질려 보였습니다 그는 간청했습니다 경찰은 경찰들은 나를 교수대에 매달 것이요 브라운 로우 씨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확실히 하겠지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는 외쳤습니다 자네는 반드시 서류에 서명해야 하네 올리버에게 아버지의 재산의 정당한 몫을 준다는 서류의 말이야 몽크는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법정과 교수대의 밧줄을요 분명히 그의 목에 둘러질 밧줄이요 만일 그가 거절한다면 말입니다 좋아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올리버는 그의 상속분을 받게 될 것이요 약속하죠 밝은 미래 불쌍한 낸시는 올리버를 사랑해서 큰 위험을 감수했는데요 그를 대신해서요 알았더라면 무척 행복했을 것입니다 올리버의 행운을요 하지만 슬프게도 낸시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답니다 그녀의 행동에요 페긴의 스파이가 페긴에게 말하자 낸시와 로즈 그리고 브라운 로우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요 런던 다리 위에서요 페긴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는 빌 사익스에게 보내서 그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항상 잔인한 사람인 빌은 권총을 꺼내서 냉혹하게 낸시를 쏘아 죽였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와 몽크가 대화하고 있던 그 순간에 경찰은 살인범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빌 사익스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의 은신처에서요 허겁지겁 빌은 지붕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밧줄을 하나 붙잡고서요 땅으로 내려가려고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발을 헛디뎠고 그래서 떨어질 때 밧줄이 그의 목에 얽혔습니다 밧줄은 팽팽해졌고 빌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같은 날 정보를 토대로 활동하면서 브라운 로우 씨가 그들에게 건네준 정보였고요 경찰은 팽인을 체포했습니다 그의 소년들 몇 명과 함께 말입니다 재판에서 팽인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교수대위에서요 올리버에 대해서는 브라운 로우 씨가 올리버를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는 올리버를 시골에서 살려고 데려갔습니다 배드윈 부인과 함께요 올리버는 그곳에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선하고 푸른 시골 지역을 좋아했거든요 아름다운 들판과 꽃과 나무들이 있는 시골 풍경을요 한때 올리버는 불쌍하고 학대받던 고아 소년으로 집이라고는 구비놈뿐이었지요 이제 그의 미래는 밝았고 삶은 그에게 많은 행복을 제공해 주었답니다 그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주려고 했던 목소려 무엇보다도 이제 패긴이 죽었고 그의 도둑들과 살인자 무리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올리버는 그들을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페이지씩 해석하기 친절 그리고 실망 올리버가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로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에 빌 사익스가 그를 두고 갔거든요 빌과 다른 강도들은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겨우겨우 빠져나가서 런던으로 서둘러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올리버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이 그의 팔에 둘러서 묶어 놓은 쇼울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올리버는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쳤고 비틀거리며 가다가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더 가서 그는 어느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며 올리버는 그 집이 바로 전날 밤 강도행위가 시도되었던 그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리버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하인들은 소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앞문을 열자 하인 중에 한 명인 자일스 씨가 올리버를 알아보았습니다 도둑이 여기 있네 내가 글을 썼거든 그는 외쳤습니다 개단 꼭대기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그렇지 않으면 고모가 겁먹잖아 그 목소리는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날씬하고 귀여운 얼굴에 깊고 푸른 눈동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서 올리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으로 실려 들어와서 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 조그만 애가 불쌍하기도 하지 아가씨는 외쳤습니다 그를 위층으로 데리고 가요 자일스 살살 조심해서요 이름이 로즈인 그 젊은 아가씨는 의사를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니 총알이 올리버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부상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팔이 완치되고 올리버가 다시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로즈와 그녀의 고모인 메일리 부임과 라즈범 박사와 모든 하인들 심지어 자일스까지도 올리버에게 매우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었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의 행운에 매우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무엇보다도 런던으로 돌아가서 브라운 로우씨를 찾고 싶었습니다 라즈범 박사는 올리버에게 런던으로 가는 자신의 마차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브라운 로우씨가 사는 거리에 도착하자 올리버는 한 번에 그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집이요 저기요 하얀 집이요 그는 신나서 가리키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올리버의 흥분은 곧 사그라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굳게 닫혀있었고 밖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임대라고 말입니다 라즈범 박사는 그의 마부를 옆집으로 보내서 알아보라고 시켰고 마부는 슬픈 소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브라운 로우씨가 6주 전에 저 멀리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제도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브라운 로우씨는 틀림없이 올리버가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나쁜 작은 아이라고 생각할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는 절대로 진실을 알 수 없겠지요 궁금한 이야기 라즈범 박사는 올리버를 다시 그의 친구들이 있는 시골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올리버는 슬퍼했습니다 올리버는 브라운 로우씨를 찾는 일에서 행복한 결말이 있을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결말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라즈범 박사는 올리버를 다시 런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로즈 메일리는 다가오고 브라운로우가 오리버가 돌아왔고 올리버가 너무 바랍니다 3개월 후 라즈범 박사는 올리버를 다시 런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로즈 메일리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브라운 로우씨가 돌아와서 올리버의 소식을 무척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노신사는 올리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가정부 베드윈 부인도 올리버를 안고 기쁘게 키스해 주었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올리버가 베드윈 부인에게 그의 모험담을 이야기하느라고 연염이 없을 때 로즈는 브라운 로우씨에게 따로 그를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털어놓을 비밀이 있었거든요 브라운 로우씨는 로즈를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로즈는 그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쯤 낸시라는 가련한 아가씨가 런던에 있는 호텔에 로즈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낸시는 로즈에게 몽크라는 남자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패기네 집에 며칠 전에 왔다고 말입니다 낸시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요. 페이긴과 몽크는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즈가 메일리 부인과 함께 사는 그 집을 털 계획을 했었거든요. 페이는 몽크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낸시는 문에서 듣고 있다가 그들이 올리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몽크는 올리버가 자기 동생인데 그는 페이긴이 올리버를 죽이기 위해서 주선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올리버의 재산까지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몽크가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가씨. 낸시는 로즈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런던에서 머물고 있는 곳도요. 그렇게 제가 아가씨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낸시는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아가씨. 사랑하는 올리버가 어떤 해도 입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로즈는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그 끔찍한 몽크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I can help you. Nancy promised. If you'll find the gentleman to help and protect you, I'll tell you where monks can be found. Where shall we meet you? Asked Rose. On London Bridge. I'll be there every Sunday night. Between 11 and midnight. Nancy said.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낸시는 약속했습니다. 만일 아가씨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사분을 한 분 찾으면 제가 당신에게 몽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우리가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로즈는 물었습니다. 런던 다리 위에서요. 제가 매주 일요일 밤 그곳에 있을게요. 11시에서 자정 사이에요. 낸시는 말했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깜짝 놀라며 낸시의 이야기에 흥미로워했습니다. 여기 틀림없이 미스테리한 것이 있군요. 그는 말했습니다. 낸시는 올리버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군요. 그녀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네요. 그는 말했습니다. The thieves and criminals who are her companions will surely kill her if they discover what she has done. Still, he went on. We cannot let this chance slip by. Oliver's fortune and his life are at stake. We must meet this girl and learn all we can from her. 그녀의 동료들인 도둑들과 광도들은 그녀가 한 행동을 안다면 확실히 그녀를 죽일 것이요.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올리버의 재산과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요. 우리는 반드시 이 아가씨를 만나서 그녀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런던 다리에 런던 다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 사익스가 아주 기분이 나쁜 상태라서 낸시가 집을 떠나면 그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했거든요. 페이긴이 그때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낸시의 태도와 행동이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녀는 나가고 싶어 했을까? 그래서 그는 그의 소년들 중에 한 명에게 다음 주 일요일 밤 낸시를 따라가서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스파이는 충실하게 페이긴의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그는 낸시가 로즈와 브라운 로우 씨를 다리 위에서 자정이 지나자마자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그 소년은 가까이 기어 올라가서 낸시가 키가 크고 군살이 없는 몽크의 모습과 그가 자주 가는 술집 그리고 시간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낸시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에 흉터가 있어요. 아주 크고 빨간 빨간 흉터 브라운 로우 씨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불에 데이거나 화산 같은 흉터요? 로즈와 낸시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Why? Yes. Nancy replied. Do you know him? Mr. Brownlow nodded. A grim expression on his face. Yes, yes, I think I do. He muttered. Mr. Brownlow lost no time. 왜요? 맞아요. 낸시는 대답했습니다. 그를 아시나요? 브라운 로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암울한 표정을 하면서요. 네, 네.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 같군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The very next day, he went out with two of his men servants to look for monks. Quite near the public house of which Nancy had spoken, they spotted their prey. 바로 그 다음 날, 그는 두 명의 남자아인들과 몽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Nancy가 말해주었던 술집 근처에서 그들은 먹잇감을 알아보았습니다. Before monks knew what was happening, the men servants grabbed him, bundled him into a hackney carriage and drove off at a smart pace to Mr. Brownlow's house. 몽크가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남자아인들은 그를 붙잡아서 묶어 전세마차 안으로 밀어넣고는 아주 빠른 속도로 브라운 로우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The mystery is solved. Monks was led to a back room. Go outside and lock the door. Mr. Brownlow told the men servants. Mr. Monks and I will speak together alone. 미스테리가 풀리다. 몽크는 뒷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그게. 브라운 로우 씨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몽크와 내가 둘만 이야기할 것일세. 하인들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몽크는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브라운 로우 씨는 몽크를 슬픈 눈으로 잠시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브라운 로우 씨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군. 랜시가 그를 잘 설명해 주었구나. 소리를 내서 그는 말했습니다. 자네 이름은 몽크가 아니야. 에드워드 리포드지. 몽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는 의심스러워하며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자네 아버지 에디인 리포드와 그의 여동생을 알기 때문이지. 그녀는 아주 오래전에 죽었어. 내가 그녀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날 말일세. 그가 그의 신부될 사람을 기억했을 때 고통스러운 표정이 브라운 로우 씨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자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 불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네. 그리고 그들이 자네가 어렸을 때 헤어졌다는 것도 말이야. 그리고 브라운 로우 씨는 잠시 동안 멈추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동생이 있다는 것도 알아. 몽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는 형제가 없어. 외동 아들이라고. 자네 아버지의 결혼생활에서는 외동 아들이지. 맞아. 브라운 로우 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의 부모님들이 헤어진 후에 자네의 아버지는 아그네스 플레밍이라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지. 불쌍한 아그네스는 둘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어. 그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신의 은총으로 나중에 내 손에 그 아이가 들어왔다네. 나는 아그네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어. 자네 아버지가 나에게 그녀의 초생활을 주었거든. 그리고 그 소녀는 그녀를 꼭 빼닮았지. 몽크는 이 사실에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신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리버가 어떻게 서점으로 가는 도중에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그를 찾았는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나를 위해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네. 브라운 로우 씨는 몽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자네의 범죄자 생활과 자네가 서인도 제도로 도망쳤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것으로 자네를 쫓아갔었지. 서인도 제도로의 항해는 헛수고였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가 그곳에 도착할 때쯤 몽크는 이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다시 집으로 긴 항해를 하고 여러 주 동안 거리에서 몽크를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넨시가 흉터 있는 남자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야 노신사는 몽크가 어디 있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네는 나쁜 아이였지. 그리고 지금도 악당의 강도라고. 브라운 로우 씨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린 올리버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안 그런가? 그래서 자네 아버지의 돈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말이지.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몽크는 고안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요. Oh, but I can. Mr. Brownlow retorted. I know about Fagin and the plot you hatched together. Fe? Fagin? 몽크 stammered. Who is he? Shall we call the police then and let you deny it to them? 아니, 할 수 있어. 브라운 로우 씨는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Fagin과 자네가 함께 공모한 것에 대해 알아. Fagin? 몽크는 더듬거렸습니다. 글가 누군데? 그렇다면 경찰을 부를까? 그리고 자네가 경찰한테 그 사실을 부인하게 해볼까? 몽크는 공포에 질려 보였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지 마요. 그는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나를 목매달을 것이오. 브라운 로우 씨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확실히 해야 할 걸세. 그는 외쳤습니다. 자네는 올리버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 정당한 몫을 주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네. 몽크는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유치장과 법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절한다면, 그의 목에 둘러질 교수대의 밧줄도 말입니다. 좋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올리버는 그의 유산을 받게 될 것이오. 내가 약속하지. 밝은 미래, 올리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큰 위험을 감수했던 불쌍한 낸시는. 아마 올리버의 행운을 알았더라면 무척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낸시는 그녀의 행동에 아주 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페이긴의 스파이가 페이긴에게 낸시가 로즈와 브라운 로우씨를 런던 다리에서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자. 페이긴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는 빌 사익스에게 사람을 보내, 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언제나 잔혹한 인간이었던 빌은 권총을 들고, 냉정하게 낸시를 쏘아 죽였습니다. 브라운 로우씨가 몽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 경찰은 살인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들은 빌 사익스를 그의 은신처에서 궁지로 몰았습니다. 허둥지둥 빌은 지붕으로 기어올라가서 밧줄을 하나 잡았습니다. 땅으로 내려가서 도망치려고요. 하지만 빌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때, 밧줄이 그의 목에 감겼습니다. 밧줄은 팽팽해졌고, 그래서 빌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 같은 날, 브라운 로우씨가 전해준 정보를 토대로 경찰은 팽인을, 그의 소년들 면벽과 함께 체포했습니다. 재판에서 팽인은 교수대위에서의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에 대해서 말하자면, 브라운 로우씨는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는 올리버를 시골로 데리고 갔습니다. 배두인 부인과 함께요. 올리버는 그곳에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는 신선하고 푸른 시골 지역을 좋아했거든요. 시골의 아름다운 들판과 꽃들과 나무들도 함께요. 한때, 올리버는 불쌍하고 학대받던, 집이라고는 구비넌뿐이었던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미래는 밝았고, 삶은 그에게 많은 행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주려고 했던 유산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팽인이 죽고 그의 도둑과 살인자들 무리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올리버는 그들을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문장 전체 들어보기 Kindness and a Disappointment When Oliver awoke, it was morning, and he was lying in a ditch, where Bill Sykes had left him. Bill and the other robbers were nowhere to be seen, for they had all managed to escape, and had hurried back to London. Oliver felt weak, and the shawl Bill had tied round his arm was soaked with blood. With a tremendous effort, he struggled to his feet and staggered along until he reached a road. A short way on, he came to a house. With a flicker of fear, he realized that it was the very house where the robbery had been attempted the previous night. Oliver wanted to run away, but his strength failed him. Inside, the servants heard a noise. When they opened the front door, one of them, Mr. Giles, recognized Oliver. He is the thief. I shot him. He shouted. Giles! A soft voice whispered from the top of the stairs. Hush, or you'll frighten my aunt. It was a young girl, very slender and sweet-faced, with kind, deep blue eyes. She came quietly down the stairs and looked at Oliver, who had been carried inside and was lying on the whole floor. Oh, the poor little fellow! The girl exclaimed. Carry him upstairs, Giles. Gently now, be careful. The young lady, whose name was Rose, ordered the doctor to be brought. The bullet, the doctor discovered, had broken Oliver's arm. The injury was not serious, but it would be a long time before the arm mended and Oliver felt well again. Rose, her aunt Mrs. Mayley, the doctor, whose name was Lasburn, and all the servants, even Giles, were very kind and gentle towards Oliver. Oliver was very grateful for his good fortune, but all the same, he wanted more than anything to return to London and find Mr. Brownlow. Dr. Lasburn offered to take Oliver to London in his carriage. When they reached the street where Mr. Brownlow lived, Oliver spotted the house at once. That one! There! The white house! He cried, pointing excitedly. But Oliver's excitement soon faded, for the house was all shut up and there was a notice outside saying to let. Dr. Lasburn sent his coachman next door to make inquiries, and he returned with the sad news that Mr. Brownlow had gone away six weeks previously, far across the Atlantic Ocean to the West Indies. Oliver burst into tears, it was all too terrible. Mr. Brownlow must have left thinking Oliver was a deceitful, dishonest little wretch. Now he would never learn the truth. A Curious Tale Dr. Lasburn took Oliver back to his friends in the country, and for a long time the boy was very sad. Oliver could not believe there would be a happy ending to his search, but there was. Three months later, Dr. Lasburn took Oliver to London again, and Rose Mayley came with them. They were all delighted to discover that Mr. Brownlow had returned and was very anxious for news of Oliver. The old gentleman greeted Oliver warmly and Mrs. Bedwin, the housekeeper, hugged him and kissed him joyfully. When all the greetings were over, and Oliver was well occupied, telling Mrs. Bedwin of his adventures, Rose asked Mr. Brownlow if she could see him alone, for she had a secret to confide. Mr. Brownlow took Rose to a quiet room, where she told him a very curious tale. A day or two before, a wretched young girl called Nancy had come to see Rose at her hotel in London. Nancy told Rose about a man called Monks, who had come to Fagin's house a few days earlier, while Nancy was there. Fagin and Monks knew each other already, for they had planned the burglary at the house where Rose lived with Mrs. Mayley. Fagin took Monks off to another room and Nancy, listening at the door, overheard them talking of Oliver. Monks said that Oliver was his younger brother, and he wanted Fagin to arrange to have him killed so that he could get his hands on the boy's fortune. I heard Monks mention your name, Miss, Nancy had explained to Rose. And where you were staying in London. That's how I knew where to find you. Then Nancy began to cry bitterly. Please, Miss, don't let darling Oliver come to any harm. I'd give my own life to save him. Honest I would. But what can I do? Rose had protested. How can I find this dreadful Mr. Monks? I can help you, Nancy promised. If you'll find a gentleman to help and protect you, I'll tell you where Monks can be found. Where shall we meet you? Asked Rose. On London Bridge. I'll be there every Sunday night, between eleven and midnight, Nancy said. Mr. Brownlow was astonished and intrigued by Rose's story. There's a mystery here, right enough. He said. Nancy is taking a great risk for Oliver's sake. She's a very brave soul. He muttered. The thieves and criminals who are her companions will surely kill her, if they discover what she has done. Still, he went on, we cannot let this chance slip by. Oliver's fortune and his life are at stake. We must meet this girl and learn all we can from her. The Meeting Nancy was not on London Bridge the first Sunday night, for Bill Sykes, who was in a very bad mood, threatened to beat her if she left the house. Fagin was there at the time, and he thought there was something very odd about Nancy's manner and behavior. Why did she so want to go out? He decided to send one of his boys to follow Nancy on the next Sunday night, to see where she went and whom she met. The spy faithfully carried out Fagin's instructions. He watched as Nancy met Rose and Mr. Brownlow on the bridge just after midnight. Unseen and unheard The boy crept close and heard Nancy describe the tall, lean Mr. Monks, the public house he often visited, and at what times. You can recognize him easily, Nancy said. There is a mark on his throat, a big red. A red mark. Mr. Brownlow interrupted her. A mark like a burn or a scowl? Rose and Nancy exchanged surprised looks. Why, yes. Nancy replied. Do you know him? Mr. Brownlow nodded, a grim expression on his face. Yes, yes, I think I do. He muttered. Mr. Brownlow lost no time. The very next day, he went out with two of his men-servants to look for monks. Quite near the public house of which Nancy had spoken, they spotted their prey. Before monks knew what was happening, the men-servants grabbed him, bundled him into a hackney carriage and drove off at a smart pace to Mr. Brownlow's house. The mystery is solved. Monks was led to a back room, go outside and lock the door. Mr. Brownlow told the men-servants. Mr. Monks and I will speak together alone. The servants looked doubtful, for monks seemed dangerous. Nevertheless, they obeyed. When they had gone, Mr. Brownlow looked at monks sadly for a few moments. I thought this was the man. Mr. Brownlow reflected silently. He's the son of my best friend. Nancy described him well. Aloud he said. Your name is not monks, it's Edward Leiford. Monks gave a start of surprise. How do you know that? He growled suspiciously. Mr. Brownlow sighed. Because I knew your father, Edwin Leiford, and his sister, who died many, many years ago, on the very day she and I were to be married. A flicker of pain crossed Mr. Brownlow's face as he remembered his young bride to be. I know that your father and mother were unhappy together, and that they parted when you were still a boy, and Mr. Brownlow paused for a second. I know that you have a brother. Monks's eyes narrowed. I have no brother. I was an only child. The only child of your father's marriage, yes, said Mr. Brownlow. But after your parents parted, your father fell in love with a beautiful young girl called Agnans Fleming. Poor Agnans died giving birth to their child, a boy who, by the grace of God, later fell into my hands. I knew what Agnans looked like, you see, for your father gave me her portrait, and the boy looked exactly like her. Monks was utterly dumbfounded by these revelations. However, the old gentleman had not yet finished. He told how Oliver had disappeared on the way to the bookshop, and how he had searched for him. I knew you could solve this mystery for me. Mr. Brownlow told Monks. I also knew of your criminal life, and that you had escaped to the West Indies. So I followed you there. The voyage to the West Indies had been fruitless. By the time Mr. Brownlow had arrived there, Monks had already returned to England. Mr. Brownlow made the long journey home again, and scoured the streets seeking Monks for many weeks. But not until he heard Nancy speak of the man with the scar. Did the old gentleman have any clue to where Monks was? You were a wretched child, and you are still a scoundrel and a robber. Mr. Brownlow declared. You plan to have young Oliver murdered, don't you? So you can have all your father's money. You can't prove anything against me, Monks blustered, turning very pale. Oh, but I can. Mr. Brownlow retorted. I know about Fagin and the plot you hatched together. Faye? Fagin? Monks stammered. Who is he? Shall we call the police then, and let you deny it to them? Monks looked terrified. No, no, don't, he pleaded. They, they will hang me. Mr. Brownlow gave a sigh of satisfaction. Ah, then you will surely do as I demand, he cried. You must sign a document giving Oliver his rightful share of your father's money. Monks looked miserable, he thought of the police cell, the courtroom, and the hangman's rope that would surely be round his neck if he refused. Very well, he muttered. Oliver shall have his inheritance, I promise. A bright future. Poor Nancy, whose love for Oliver made her take such great risks on his behalf, would have been very happy to know of the boy's good fortune. But sadly, Nancy had paid a high price for her actions. When Fagin's spy told him about Nancy's meeting with Rose and Mr. Brownlow on London Bridge, Fagin had been enraged. He sent for Bill Sykes and told him the story. Bill, always a brutal man, took his pistol and cold-heartedly shot Nancy dead. Even as Mr. Brownlow and Monks were talking, the police were out hunting for the murderer. That very night, they cornered Bill Sykes in his hiding place. In a panic, Bill clambered out on Tov's roof, taking with him a rope to let himself down to the ground and make his escape. But he missed his footing and as he fell, the rope tangled round his neck. The rope tightened, and Bill choked to death. That same day, acting on information given to them by Mr. Brownlow, the police arrested Fagin, together with several of his boys. At his trial, Fagin was condemned to end his life on the gallows. As for Oliver Twist, Mr. Brownlow adopted him as his own son. He took him to live in the country, with Mrs. Bedwin. Oliver was very happy there, for he loved the fresh, green countryside, with its beautiful fields and flowers and trees. Once, Oliver had been a poor, misused orphan boy whose only home was the workhouse. Now, his future was bright and life offered him much happiness. He had the inheritance his father had intended for him. Above all, now that Fagin was dead and his gang of thieves and killers broken up, Oliver need never be afraid of them again. One page, and understand. Kindness and a disappointment. When Oliver awoke, it was morning, and he was lying in a ditch, where Bill Sykes had left him. Bill and the other robbers were nowhere to be seen, for they had all managed to escape, and had hurried back to London. Oliver felt weak, and the shawl bill had tied round his arm was soaked with blood. with a tremendous effort, he struggled to his feet, and staggered along until he reached a road. Oliver was no longer to reach a road. 조금 더 가서 그는 어느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며 올리버는 그 집이 바로 전날 밤 강도행위가 시도되었던 그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리버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하인들은 소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앞문을 열자 하인 중에 한 명인 자일스 씨가 올리버를 알아보았습니다. 도둑이 여기 있네. 내가 글을 썼거든. 그는 외쳤습니다. 자일스 계단 꼭대기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그렇지 않으면 고모가 겁먹잖아. 그 목소리는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날씬하고 귀여운 얼굴에 깊고 푸른 눈동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서 올리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집안으로 실려 들어와서 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 조그만 애가 불쌍하기도 하지. 아가씨는 외쳤습니다. 그를 위층으로 데리고 가요. 자일스, 살살 조심해서요. 이름이 로즈인 그 젊은 아가씨는 의사를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니 총알이 올리버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부상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팔이 완치되고 올리버가 다시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로즈와 그녀의 고모인 메일리 부인과 라즈범 박사와 모든 하인들, 심지어 자일스까지도 올리버에게 매우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었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의 행운에 매우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무엇보다도 런던으로 돌아가서 브라운 로우 씨를 찾고 싶었습니다. 라즈범 박사는 올리버에게 런던으로 가는 자신의 마차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브라운 로우 씨가 사는 거리에 도착하자 올리버는 한 번에 그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집이요. 저기요. 하얀 집이요. 그는 신나서 가리키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올리버의 흥분은 곧 사그라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굳게 닫혀있었고 밖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임대라고 말입니다. 라즈범 박사는 그의 마부를 옆집으로 보내서 알아보라고 시켰고 마부는 슬픈 소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가 6주 전에 저 멀리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 제도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틀림없이 올리버가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나쁜 작은 아이라고 생각할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는 절대로 진실을 알 수 없겠지요. 궁금한 이야기 라즈범 박사는 올리버를 다시 그의 친구들이 있는 시골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올리버는 슬퍼했습니다. 올리버는 브라운 로우 씨를 찾는 일에서 행복한 결말이 있을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결말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라즈범 박사는 올리버를 다시 런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로즈 메일리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브라운 로우 씨가 돌아와서 올리버의 소식을 무척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노신사는 올리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가정부 베드윈 부인도 올리버를 안고 기쁘게 키스해 주었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올리버가 베드윈 부인에게 그의 모험담을 이야기하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로즈는 브라운 로우 씨에게 따로 그를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털어놓을 비밀이 있었거든요. 브라운 로우 씨는 로즈를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로즈는 그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쯤, 낸시라는 가련한 아가씨가 런던에 있는 호텔에 로즈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낸시는 로즈에게 몽크라는 남자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패기네 집에 며칠 전에 왔다고 말입니다. 넨시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요. 패긴과 몽크는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즈가 메일리 부인과 함께 사는 그 집을 털 계획을 했었거든요. 패기는 몽크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낸시는 문에서 듣고 있다가 그들이 올리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몽크는 올리버가 자기 동생인데, 그는 패긴이 올리버를 죽이기 위해서 주선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올리버의 재산까지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몽크가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가씨 낸시는 로즈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런던에서 머물고 있는 곳도요. 그렇게 제가 아가씨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낸시는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아가씨 사랑하는 올리버가 어떤 해도 입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로즈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그 끔찍한 몽크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I can help you. Nancy promised. If you'll find a gentleman to help and protect you, I'll tell you where monks can be found. Where shall we meet you? Asked Rose On London Bridge. I'll be there every Sunday night, between 11 and midnight. Nancy said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낸시는 약속했습니다. 만일 아가씨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사분을 한 분 찾으면 제가 당신에게 몽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우리가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로즈는 물었습니다. 런던 다리 위해서요. 제가 매주 일요일 밤 그곳에 있을게요. 11시에서 자정 사이예요. 낸시는 말했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깜짝 놀라며 낸시의 이야기에 흥미로워했습니다. 여기 틀림없이 미스테리한 것이 있군요. 그는 말했습니다. 낸시는 올리버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군요. 그녀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네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인 도둑들과 광도들은 그녀가 한 행동을 안다면 확실히 그녀를 죽일 것이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올리버의 재산과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요. 우리는 반드시 이 아가씨를 만나서 그녀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낸시는 첫 번째 일요일 밤에는 런던 다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 사익스가 아주 기분이 나쁜 상태라서 낸시가 집을 떠나면 그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했거든요. 페이긴이 그때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낸시의 태도와 행동이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녀는 나가고 싶어 했을까. 그래서 그는 그의 소년들 중에 한 명에게 다음 주 일요일 밤 낸시를 따라가서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스파이는 충실하게 페이긴의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그는 낸시가 로즈와 브라운 로우 씨를 다리 위에서 자정이 지나자마자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그 소년은 가까이 기어올라가서 낸시가 키가 크고 군살이 없는 몽크의 모습과 그가 자주 가는 술집 그리고 시간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낸시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에 흉터가 있어요. 아주 크고 빨간 빨간 흉터 브라운 로우 씨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불에 데이거나 화산 같은 흉터요? 로즈와 낸시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맞아요. 낸시는 대답했습니다. 그를 아시나요? 브라운 로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암울한 표정을 하면서요. 네, 네.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 같군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는 두 명의 남자아인들과 몽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낸시가 말해주었던 술집 근처에서 그들은 먹잇감을 알아보았습니다. 몽크가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남자아인들은 그를 붙잡아서 묶어 전세마차 안으로 밀어넣고는 아주 빠른 속도로 브라운 로우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몽크와 내가 둘만 이야기할 것일세. 몽크와 내가 둘만 이야기할 것일세. The servants looked doubtful, for monks seemed dangerous. Nevertheless, they obeyed. When they had gone, Mr. 브라운 로우 looked at monks sadly for a few moments. I thought this was the man. Mr. 브라운 로우 reflected silently. 하인들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몽크는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브라운 로우 씨는 몽크를 슬픈 눈으로 잠시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브라운 로우 씨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He's the son of my best friend. Nancy described him well. A loud he said. Your name is not monks. It's Edward Leiford. Monks gave a start of surprise. How'd you know that? He growled suspiciously Mr. 브라운 로우's side.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군. Nancy가 그를 잘 설명해 주었구나. 소리를 내서 그는 말했습니다. 자네 이름은 몽크가 아니야. Edward Leiford지. 몽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는 의심스러워하며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Because I knew your father, Edwin Leiford, and his sister, who died many, many years ago. On the very day she and I were to be married. A flicker of pain crossed Mr. 브라운 로우's face as he remembered his young bride to be. 내가 자네 아버지 에딘 리포드와 그의 여동생을 알기 때문이지. 그녀는 아주 오래전에 죽었어. 내가 그녀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날 말일세. 그가 그의 신부될 사람을 기억했을 때 고통스러운 표정이 브라운 로우 씨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I know that your father and mother were unhappy together, and that they parted when you were still a boy. And Mr. 브라운 로우 paused for a second. I know that you have a brother. 나는 자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 불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네. 그리고 그들이 자네가 어렸을 때 헤어졌다는 것도 말이야. 그리고 브라운 로우 씨는 잠시 동안 멈추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동생이 있다는 것도 알아. 몽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는 형제가 없어. 외동 아들이라고. 자네 아버지의 결혼 생활에서는 외동 아들이지. 맞아. 브라운 로우 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의 부모님들이 헤어진 후에 자네의 아버지는 아그네스 플레밍이라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지. 아그네스 플레이너로 돌아와서 내 손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그네스 플레이너로 fois 내가 내 손을 가졌다. 내가 그 사이에 자신의 아버지가 내 자아의 아이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учет을 진 Avezenia. 그런 아이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불쌍한 아그네스는 둘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어. 그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신의 은총으로 나중에 내 손에 그 아이가 들어왔다네. 나는 아그네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어. 자네 아버지가 나에게 그녀의 초생화를 주었거든. 그리고 그 소녀는 그녀를 꼭 빼닮았지. 몽크는 이 사실에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신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리버가 어떻게 서점으로 가는 도중에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그를 찾았는지를 말했습니다. I knew you could solve this mystery for me. Mr. Brownlow told monks, I also knew of your criminal life and that you had escaped to the West Indies. So I followed you there. 나는 자네가 나를 위해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네. 브라운 로우 씨는 몽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자네의 범죄자 생활과 자네가 서인도 제도로 도망쳤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것으로 자네를 쫓아갔었지. The voyage to the West Indies had been fruitless. By the time Mr. Brownlow had arrived there, monks had already returned to England. Mr. Brownlow made the long journey home again and scoured the streets seeking monks for many weeks. 서인도 제도로의 항해는 헛수고였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가 그곳에 도착할 때쯤 몽크는 이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라운 로우 씨는 다시 집으로 긴 항해를 하고 여러 주 동안 거리에서 몽크를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낸시가 흉터 있는 남자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야 노신사는 몽크가 어디 있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네는 나쁜 아이였지. 그리고 지금도 악당의 강도라고. 브라운 로우 씨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You plan to have young Oliver murdered, don't you? So you can have all your father's money. You can't prove anything against me. Monks blustered, turning very pale. 당신은 어린 올리버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안 그런가? 그래서 자네 아버지의 돈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말이지.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몽크는 고암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요. Oh, but I can. Mr. Brownlow retorted. I know about Fagin and the plot you hatched together. Faye? Fagin? Monks stammered. Who is he? Shall we call the police then and let you deny it to them? 아니, 할 수 있어. 브라운 로우 씨는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Fagin과 자네가 함께 공모한 것에 대해 알아. Fagin? 몽크는 더듬거렸습니다. 글가 누군데? 그렇다면 경찰을 부를까? 그리고 자네가 경찰한테 그 사실을 부인하게 해볼까? 몽크는 공포에 질려 보였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지 마요. 그는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나를 목매달을 것이요. 브라운 로우 씨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확실히 해야 할 걸세. 그는 외쳤습니다. 자네는 올리버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 정당한 몫을 주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네. 몽크는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유치장과 법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절한다면, 그의 목에 둘러질 교수대의 밧줄도 말입니다. 좋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올리버는 그의 유산을 받게 될 것이요. 내가 약속하지. 밝은 미래, 올리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큰 위험을 감수했던 불쌍한 낸시는. 아마 올리버의 행운을 알았더라면 무척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낸시는 그녀의 행동에 아주 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페이긴의 스파이가 페이긴에게 낸시가 로즈와 브라운 로우씨를 런던 다리에서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페이긴의 스파이가 페이긴에게 낸시가 로즈와 브라운 로우씨를 런던 다리에서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페이긴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는 빌 사익스에게 사람을 보내 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언제나 잔혹한 인간이었던 빌은 권총을 들고 냉정하게 낸시를 쏘아 죽였습니다. 브라운 로우씨가 몽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 경찰은 살인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들은 빌 사익스를 그의 은신처에서 궁지로 몰았습니다. 허둥지둥 빌은 지붕으로 기어올라가서 밧줄을 하나 잡았습니다. 땅으로 내려가서 도망치려고요. 하지만 빌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때 밧줄이 그의 목에 감겼습니다. 밧줄은 팽팽해졌고, 그래서 빌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같은 날, 브라운 로우씨가 전해준 정보를 토대로 경찰은 페이긴을 그의 소년들 면벽과 함께 체포했습니다. 재판에서 페이는 교수대위에서의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에 대해서 말하자면, 브라운 로우씨는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는 올리버를 시골로 데리고 갔습니다. 배두인 부인과 함께요. 올리버는 그곳에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는 신선하고 푸른 시골 지역을 좋아했거든요. 시골의 아름다운 들판과 꽃들과 나무들도 함께요. 한때, 올리버는 불쌍하고 학대받던, 집이라고는 구비넘뿐이었던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미래는 밝았고, 삶은 그에게 많은 행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주려고 했던 유산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페이니 죽고 그의 도둑과 살인자들 무리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올리버는 그들을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